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워넷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끝까지 시장이 좀 답답하게 마치는 것 같습니다. 11시경에 우리 시장이 반등에 나서기도 했지만 힘이 강하지 못했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어땠을까요? 저희가 이제 어제 투자 포인트가 8월의 마지막 실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목구 마지막 실현이 올 수 있다. 어느 정도에 대한 이번 주까지는 테마성 움직임들이 아직까지는 잔존하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쉬어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 봅니다. 그리고 글로벌적인 악재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최근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초중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급락 양상이 나타나면서 테마는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현재 글로벌적인 부분 자체에서 악재가 대단히 많습니다. 미국의 지금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는 것. 그렇다는 것은 결국 지방은행들에 대한 연쇄적인 파산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중국 부동산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확대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들이 상당히 잔존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다만 경험적인 추이를 봤을 때 이런 악재가 알려졌을 때는 시장에서는 큰 여파를 미치지는 항상 그 정도 여파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저는 좀 더 집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현재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글로벌적인 악재는 시장에 상당히 제한적인 영향을 저는 줄 거라고 보고 다음 주에는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 어제 권미정 에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해봐도 되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적극적인 매수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도 전일 저점을 깨지 않은 지금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를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도주들이 달려갈 수 있는 시장이 다음 주부터는 나타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마가 마지막 끝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새로운 테마가 나왔잖아요. 그 얘기 나중에 새 체크 포인트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선 먼저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역시 반도체입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수급이 들어온 것 같은데 반도체 수출 물량이 2개월째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왔고요. 또 HBM 시장 기대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수출 동량표를 보면 7월에 예상보다는 크게 낮아진 반도체 수출에 대한 부분을 나타냈었고 다만 현재 구간 자체에서 D램 가격이라든지 현재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현물 가격대가 지하실을 뚫고 내려가는 그런 양상들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신기술에 대한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후반기 고대형 메모리에 대한 공급을 본격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HBM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선은 한미반도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쓰면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이 HBM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한 번 더 올려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본다면 이제 MK전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MK전자가 이제 솔더볼을 납품을 하는 기업인데 이 솔더볼이라는 것이 흔히 납댐용 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소재 중에 한 부분이다 보니 그에 따른 재평가를 나타내면서 오늘도 지금 의미 있는 상세를 좀 보인다고 보고 HBM 반도체 관련된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이 PIM이라든지 또는 DDR5 관련된 부분에서 기대감은 후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도 주목해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현대차, 자동차입니다. 현대차가 세계 3위의 자동차 시장이죠. 인도에서 큰 인기를 누리면서 인도 현지의 GM 공장을 인수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자동차 쪽이 좀 강해요. 그런데 이게 오래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주식 투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현재 주도주 패턴을 보였던 것이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지금 2차 전지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2차 전지는 그래도 지난달, 지지난달까지는 조금 살아 있었는데 자동차 쪽은 조금 심심하게 간 게 오래 가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데 2023년도에 오른 폭은 자동차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가요? 네. 2차 전지가 1등이었고 사실 이제 반도체가 2배 이상 올랐던 기업이 한미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많이 없거든요. 지금 프로텍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자동차 주들, 자동차 부품주들은 대부분 다 2배 이상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 최근 들어서 하락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주도주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우리가 유일하게 현재 수출 동향표로 의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양극재와 자동차만이 유일하게 실적적인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실적적인 추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이번에 인도 진출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전일 같은, 이틀 전 같은 경우에 자동차 주들이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전장 부품에 대한 부분을 일부 감산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일부 회사들은 이제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 행령 배임권이 뜨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전일과 오늘 다시 한 번 더 자동차 주들이 반등세를 나타낸다는 것은 결국 인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시장에서는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 대한 매출을 나타내던 기업들이 이제는 인도 시장으로에 대한 전환을 나타내고 있고 거기에 공통적인 특징으로 본다면 인도 현지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표적인 기업은 화신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신 같은 경우에도 인도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전일 반등을 붙이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반등세를 좀 더 올려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SL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L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헤드라이트를 납품을 하는 기업인데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세를 붙이는 모습들은 어느 정도에 대한 하반경직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도 다음 주에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테마의 달 8월답게 새로운 테마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꿈의 신소재라고도 하는 맥신인데요. 맥신 관련 상한가 종목이 6개 종목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소재에 이렇게 관심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만약에 이런 맥신도 큰 특징들이 전자파를 흡수한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소재가 널리 활용될 수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다만 8월은 테마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소재가 유능한 소재였고 더욱더 활용될 구간이 많았다면 8월 초부터 달렸겠죠. 하지만 지금은 8월 중순이 지나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 힘 자체가 결국에는 단기적인 흐름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몇 가지 기업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휴비스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비스가 현재 바닷권력에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반등세를 붙이는 양상들인데 원래 휴비스 같은 경우에는 소재 관련된 기업으로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에 따른 재평가가 좀 더 이어질 여지가 있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추가적으로 코닉 오토메이션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쿠팡 물류센터에 납품이 이루어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물류 로봇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지금 현재 맥심 관련된 부분을 엮이면서 오늘 강한 급등세를 나타냈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지금 현재는 맥심 관련된 이슈가 사라지더라도 추가적으로 물류 로봇 관련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더 옮겨 붙을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까지도 좀 더 참고해서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소재 관련된 모멘텀을 보여주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더블 모멘텀을 보일 수 있는 기업들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목하는 관련주 HBM 반도체 관련주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가 주도주는 반드시 간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도주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현재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HBM 반도체, PIM 반도체 또는 DDR5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보고 HBM 반도체 관련된 부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봐야 되는 것이 PCB, HBM 반도체에도 PCB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럼 그 PCB에 대한 부분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TLB, 그리고 대덕전자, 그리고 심텍 같은 기업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세 가지 기업은 기억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장비 관련 업체들 안에서도 우리가 전공정 장비를 우리가 파운드리 공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8대 공정 안에서도 많이 포함되는 것이 식각 내지 증착 관련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쪽이 국산화에 대한 자금률이 높기 때문인데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재 및 부품에 해당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HBM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도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도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재평가를 나타내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기타적으로 미래 반도체는 이제 AS를 담당하는 기업이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SK인X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SK인X발 HBM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SK인X 쪽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중점적으로 보자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이 중에서 이오테크닉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가 과거에는 코스닥 시총 상위권에 위치할 정도로 우리가 IT하면 이오테크닉스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상당히 강했던 기업인데 최근 들어 다시 한 번 더 과거의 영광을 올려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레이더 커팅 장비를 주로 제조하는 기업인데 이 레이저 커팅에 대한 기술은 일본에서 가져왔던 기술입니다. 그에 따른 부분에서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현재 이루어내는 과정들이다 보니까 재평가를 지금 현재는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HBM 반도체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그에 따른 삼성전자와에 대한 거래 관계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디스플레어판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찍고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흐름까지 한 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18만 4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4만 7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됐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